고기를 숙이는, 숙이는 자 들어갈지요 갑니다잉 깔고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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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쓰고 어 쓰고 어 아 안됐어 이거 안됐어 아 안됐어 아 잘못했다 아 이걸 못했네 깔끔하게 마인드 컷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고개를 숙이는 자 들어갈지요 한방 발표 흠 토마토 음.. 여기 이거 다 쉬워보이지? 아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요런 팁 알려주면 안되면 공개되버려 다 들어오게 어우 개아파 와 너무 아프네 와 저기가 들어가면 한 번에 죽네 박자기는 빨간색 비싼 아이템 마지막 마지막 이 많은 인파를 좀 들어갈 수 있는 바구 고개를 쓰고 어허 됐지 오케이 아 이거 마이너스여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려나? 뭔가 이거 말도 안되는 눈치 들어가고 있네 지금 아 이거 안되네 다음에서요 아 아 기고긴 여전히 카르타까지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 확인 그래서 결국